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교과서 4과 본문사에서 6가지 내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사, in 1967, the Boston Marathon was on April 19. 1967년, Boston Marathon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She had no idea she was going to become the part of the race's history. 그녀는 그녀가 경주에서의 역사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에서 목적격 접속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She was given the beep number 261. 그녀는 등번호 261번을 받았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습니다. There were 741 people listed on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은 741명이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나와 있습니다. Boston had always been a mecca for marathon runners. Boston은 마라톤 runners에게는 메카였습니다. 문장에서 헤드와 PP의 과거 완료 나와 있습니다. Now, Switzer too was one of the pilgrims. 이제 Switzer 또한 한 명의 순례자였습니다. At about four mile mark in the race, there was a man in the middle of the road shaking his finger at Switzer. 경주에 4마일 정도를 달렸을 때, 길 한복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Switzer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현재 분사 앞서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e was Joke Sample, the race director of the marathon. 그의 이름은 Joke Sample이고, 그 마라톤의 경기 감독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He screamed to get the hell out of the race and give him your number. 그 남자는 경주에서 당장 나오고, 나에게 당신의 번호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Then he swiped on her front, trying to tear off a bit.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의 앞부분을 때리면서, 그녀의 등번호를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 뒤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 있고요. Try 다음, 투부정사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Switzer was so surprised and frightened that she turned to run away. 그녀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돌았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말이죠. 문장에서 쏘댄 용법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 나타나 있습니다. Sample continued to swipe at the bit number on a bat. 그 남자는 그녀의 등에 있던 등번호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Having never felt such embarrassed man and fear before, she wondered if she should stay up at the course. 그와 같은 당황스러움과 공포를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그 코스에서 나가야만 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문장에서 완료용 분사 구문 나와 있고요. As she had never felt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문장에서의 if는 마치 의문사처럼 인지 아닌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단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문장에서 지시사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만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여성이 26마일에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문장에서 목적격 접속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에 가정법 과거 사용되어 있고요. 목적격 접속사 대절 나와 있습니다. Her emotion turned from fear to anger. 그녀의 감정은 공포에서 화로 변했습니다. I have to finish this race. I have to. Even on my hands and knees. If I don't finish, people will say women cannot do it. 나는 반드시 이 경주를 마쳐야 한다. 반드시. 심지어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경주를 마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본문 후, At last she crossed the finish line and stopped into the different life. 마침내 그녀는 레이스를 마쳤으며 또 다른 삶으로 들어봤습니다. 스위쳐는 경주를 4시간 20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식적인 등번호와 시간으로 증명했습니다. 여성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 뒤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 있고요. 목적격 접속사 나와 있습니다. 남성 달리기 선수들에겐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스위쳐에겐 그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문장에서의 대신 대명사로서 앞에 나왔던 이벤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보스톤에서의 역사적인 경주 이후에 다른 여성 달리기 선수들과 함께 스위쳐는 보스톤 운동협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마라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문장에서 전치사에부터 나와 있고요. 동사 try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convince에 대한 목적 보호로 다시 한번 투부정사 allow 나와 있고요. allow에 대한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마침내 1972년 처음으로 여성들은 보스톤 마라톤에서 달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성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1984년 올림픽 게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마라톤을 도입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문장에서 앞선 명사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혁명사 용법 나와 있고요. 동사 red에 대한 목적 보호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부분에 대해서 스위처는 2011년 여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습니다. 바로 달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혁명을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2017년 70세의 나이에 스위처는 다시 한번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1967년 배정되었던 261번이라는 똑같은 등번호를 가지고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 뒤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 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나와 있습니다. That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a history marathon in Boston. 그것은 보스톤에서 그녀의 역사적인 마라톤의 50주년이었습니다. 문장에서 대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At her advanced age, she finished it in 4 hours, 44 minutes, 31 seconds, a remarkable achievement.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4시간 44분 31초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She had told the media that she decided to run the Boston Marathon again to prove that even people at her age could successfully complete the marathon. 그녀는 방송에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 나이의 사람들조차도 성공적으로 마라톤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녀가 다시 한번 보스톤 마라톤을 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이죠. 문장에서 과거 완료 사용되어 있구요. 목적격 접속사 대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과 접속사 대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지금 그녀는 체육계에서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등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수락을 보장함으로써 말이죠. 문장에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 나와 있습니다. BE ABLE TO는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스위처의 성취를 기념하며 보스톤 운동협회는 발표했습니다. 그 옆에가 등번호 261번을 영구결번시키고 미래의 어떤 달리기 선수에게도 배정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문장에서 목적격 접속사 대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교과서 4과 본문 4에서 6가지 내용 수업해 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